한편 산너머 에이트리의 마을에서는 이 형인 브로크가 산밑의 대장관으로 떠났자 프레이아신에게 선물로 바칠 거대한 금속 야수를 만들 계획이라던데 아니 황금 멧돼지를? 몇 년 전부터 같이 만들기로 계획하고 있던 건데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자기 혼자 만들 속셉인 건가? 물론 브레이아께 그 선물을 바치면서 자네 공도 있다고 얘기해 주겠지 게다가 브로크가 맞지 않아 원래 장남이 가족을 대변하는 게 옳은 거야 자네는 집에 있으면서 마을을 침입자로부터 지키는 게 딱 맞는 역할인 거지 집에 있으라니 브로크가 내 공을 모두 가로채게 놔두라니 아니 그건 절대 안 돼 내가 없으면 브로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빨리 빨리 자원을 모으고 부두를 건설해 우린 우를 건너서 광산으로 갈 거야 지금 역시 자웠들uy 아 자룍 자룍 자료 자룍 자료 Ég vil Hver er þar? Tilbúin, samþyggt Ég vil Tak, tak, tak Tak, tak, tak Tak, tak, tak Te pierilar JavaScript Tak, tak 1주 동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헬보인 샷 예우 샷 시키고려우스웨이 샷 샷 샡 하... 하... 등봉 야옹 isson 하... 양쪽의 배를 유인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자 결국 양쪽 다 약해지겠죠. 그러면 우리는 그 옆을 슬쩍 지나가서 광산으로 향하면 됩니다. 딜브웬 자세히 동호사 2. 2. 3. 2. 2. 4. 4. 5. 5. 예우 빛 야 흘붓인 베르다 야 야 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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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